이 지폐 방을 아는데 저렇게 하지 말고 지키란 말이예요 경찰 빨리 지키세요 아니, 지켜! 우리가, 이 구나가 언제가 끝까지 지키니까 지키라고 합니다 구나가, 아, 구나가 우리가 끝까지 지키니까 지키세요, 저 기회하러! 구나가, 도라인 경청! 아, 도라인 경청이예요! 오늘 경찰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막으면 불상사일이 나올 수 있어요. 빨리 비키라고. 경찰에서 이렇게 막으면 불상사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키란 말이에요. 우리가 저 앞에까지 갈 테니까. 저 앞에까지 비키세요. 저 앞에까지 비키세요. 자 프라자 화평화 호텔 화평화까지 비키세요. 우리가 더 안 나갈 테니까.